여러분 안녕하세요. 염안섭입니다. 봉은사 민원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우선 염안섭님께서 신고해주신 건과 관련 현장 조사한 결과 일부 위법사항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 봉은사 측에 구두상 시정명려 철거를 요구한 상태로 2022년 3월 30일까지 자진 정비키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진 철거하기로 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봉은사의 개인적으로 감정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조개종이 계속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라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서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요새 기독교가 동네 북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불교 조개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들어라 라고 강력하게 압력을 넣고 있는데 만약에 그 압력의 결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기독교는 그날로 멸망하는 겁니다. 그 자실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개종이 또 그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누군가는 비나스의 심정으로 일어나서 아니 조개종이 기독교를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써? 그래? 그러면 내가 조개종 우상 절 부서줄게 하고 나와야지만 조개종이 더 이상 자신들의 절 부서지는 것이 걱정되서라도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을 멈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대한 불교 조개종이 계속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압력을 정치권이나 기타 사회에 넣는다면은 제가 절 하나씩 계속 부수겠습니다. 여러분 보은사도 보시는 것처럼 3월 31일까지 자진 철거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자진 철거를 안 하면 계속 민원 넣어서 강제 철거시킬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들라고 불교 조개종이 애를 계속 쓰면 쓸수록 오히려 자기 손으로 자기 눈을 찌르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절대 그렇게 만만하고 허술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 야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용맹과 야성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기도하고 기댑니다. 아멘 아멘 아멘